기상캐스터 배혜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체제로 굳어진 우리나라 주요 5대 은행. 2019년 기준으로 제1금융권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대출금의 점유율 또한 67%에 달합니다. 사실상 5대 은행의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 과점체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챌린저 뱅크입니다. 챌린저 뱅크란 2013년 영국에서 등장한 것으로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을 뜻합니다. 기존 대형은행의 시장 역량력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챌린저, 즉 도전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로 산업 간 경쟁이 필요해지자 신설은행을 유도했는데요. 그 결과 챌린저 은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2월 기준 영국 내 챌린저 뱅크는 26개 달하는데요. 영국인 4명 중 1명꼴로 챌린저 뱅크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챌린저 뱅크, 기존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은행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챌린저 뱅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주체가 됩니다. 인터넷 은행과 비슷하지만 기업 영업과 개인 영업, 주택담보 대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지점을 운영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운영 비용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상품이 단순하다는 것도 경쟁력이죠. 그렇다면 챌린저 뱅크 도입으로 과연 국내 은행의 독가점 체제가 흔들릴까요? 그건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실제로 2017년 과점 체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나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죠. 그러나 이 인터넷 은행들도 과점 체제를 깨지 못했고 총 자산 역시 5대 시중 은행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들도 자리를 잡지 못한 마당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핀테크 업체 챌린저 뱅크가 경쟁력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챌린저 뱅크는 수익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 중인 26개 챌린저 뱅크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일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챌린저 뱅크를 두고 감로내박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것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죠.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은행의 지배력을 축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챌린저 뱅크. 과연 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